그 회자는 어떻게 해? 어디까지 갔냐? 연락은 했는데 답이 없네. 진짜? 아버지, 그런 적이 있어요? 입장이 너무 뛰어서 옷이 같이 움직이는 거. 차라리 내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거면. 그 브라우스 단추가 열려 있어서 괜찮은 건가 싶어서. 혹시 진짜 올라오면 어떡하실 거예요? 카나다에 있는. 우리 아들? 이제가 걔 죽여버릴 거야. 너 시켜서.